야 고러면서 잘도 전화 네이트 들어왔다 너? 보고 싶어서 우냐? 야 우냐? 너 우냐? 지금 너 우냐? 우는 소리 들리는 거 같은데? 진짜 울어? 아기야! 안 울지 안 울지? 안 울지? 으으으... 미안해... 좋아요 반갑습니다. 꿈요박스의 킹둥이입니다. 자 우리 아깅이들 진짜 진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올 한 해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내년에는 더 많이 많이 사랑받는 그리고 사랑해주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0! 9! 8! 7! 6! 4! 3! 1! 1! 1! 1! 해피뉴어어어어어어 다들 너무 고생 많았고 올해 한 해도 너무너무 잘 부탁하구요. 모두 모두 복 많이 많이 받고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듣고있는 친구들과 그 친구들의 가족들, 친구들 다 너무너무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랄게요. 해피뉴어어어어어어 전화데이트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니저님 와볼까요? 매니저님. 우리 도이 매니저님 한 번 나와볼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저는 긴도이 방송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박반학입니다 자 오늘 매니저 대표로 박반학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나 혹시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나요? 혹은 지금 유튜브 트위치 아깅이들에게 채팅할 때 뭔가 하고 싶은 말이라던가 얘들아 얘들아 타 스트리머 유튜버 언급 그만해 너무 추워 먹으면 그만해 치기 안해줘 가 나가 다 다 나가 저기요 매니저가 지금 시청자를 다 내쫓아도 되는 겁니까? 나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 나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매니저님은 지금 1년 동안 울분이 굉장히 많이 쌓였나봐요 그쵸 힘들었지 아니야 그래도 근데 언니를 좋아해서 와준 거잖아 그치 자 좋습니다 이제 꿈여우 박스 가족분들 중에 마지막 한 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저도 이분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기대가 큽니다 저희 이번에 새로 편집자님들 두 분을 모셨는데요 그중에 한 분께서 오늘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성공해요 저 처음 통화해봐요 자 어때요 몇 달 동안 지금 긴도희 채널에서 편집자로 활동을 하셨는데 일하기 괜찮으신가요? 좀 사장이 좀 진상이긴 하죠 편집은 빠른데 편집할 영상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제가 하루에 두 개를 뽑을 수 있을까요? 어 일주일 방송 두 번 하죠 아 그게 맞긴 한데 제가 그러면은 올해 목표를 좀 어느 정도 안정화를 시켜서 일주일에 두 번 방송을 하는 거를 제가 한번 목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집자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짐한 거니까 책임지셔야 됩니다 저는 좋죠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편집자님 꿈이엇박스에서 언제까지 일해주실 건가요? 될 수 있는 한 계속 가야죠 예이 아 노예계약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안 그래도 노예계약 캡처를 따놨는데 오늘 음성 캡처까지 너무너무 제공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영원히 꿈이엇박스에서 벗어나실 수 없다는 거 아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성 아프세요? 아깅아 여보세요? 와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 도하요 안녕하세요 내가 나이 맞춰봐도 돼? 네 열두 살 어? 어떻게 하셨어요? 하하하하하하하 여우신님은 약간 신기가 있어서 다 보여 어 하하하하하하하 지금 엄청 당황해하고 있는 거 다 보이고 있어 지금 엄마한테 지금 몰래 안방에서 하고 있어요 엄마 몰래 몰폰이야? 네 들키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나 소리 좀 줄일까? 아니 괜찮아요 여기 아깅이 몰폰 안 돼요! 어머님! 하하하하하 어머님 여기 아깅이 몰폰해요! 하하하하하 아 소리 줄여야겠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보세요? 안녕 이쁜이? 안녕 이쁜이? 누구야? 안녕 이쁜이? 안녕 이쁜이? 너 그거밖에 준비 안 했지? 나 지금 심정.. 심정 소리가 하하하하하하하 심정 소리들여? 너무 귀엽다 어떡해 혹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서 뭔가 관종 짓을 하고 싶다거나 노래를 부르고 싶다거나 나 목소리 여기서 바꿀 수 있어 하하하하하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누구세요? 갑자기 또이또이 아깅이로 바뀌었는데? 아기가 맞네 혹시 꿈이 뭐야? 나 옛날 때는 성우를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 혹시 제페토 성우로 활동해 볼래가 없나? 어? 나는 도희가 제2해준다 맨날 나쁘지 않아 하하하하하하하 사랑해 나도 사랑해 와줘서 너무 고마워 다음에 또 놀러와줘 고마워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이거 라디오 때 전화 왔어요 진짜? 네 사연 올려본 적 있어? 아니요 그건 안 했어? 왜 안 했어? 저 원래 댓글이나 그런 거 잘 안 써가지고 아.. 채팅도 그럼 잘 안 쳤어? 네 근데 나는 채팅 쳐야지 누가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채팅 많이 쳐줬으면 좋겠어 한번 해볼게요 좋아 하하하하하 하긴아 와줘서 고마워 너 너무 귀엽다 나 진짜 또 귀여워요 근데 그래 귀여운데 왜 반말을 안 하냐고 우리 반말하기로 했잖아 나 서운하다 너무 어려워 뭐가 어려워? 나는 그럼 쉬워? 알았어 해볼게 하하하하하하하 지금 용기 났지 지금? 안 와도 그 용기로 지금 이제 채팅 칠 수 있겠지? 끌게요 하하하하하 나 지금 트위트에다가 채팅 친다 못해요 하하하하하하하 야 고러면서 잘 도로 전화 데이트 들어왔다 너? 보고 싶어서 우냐? 야 우냐? 너 우냐? 지금 너 우냐? 우는 소리 들리는 거 같은데? 진짜 울어? 하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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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울지? 안 울지? 안 울지? 야 trava 으으으으 미안해 야 안 울어 내가 무서워 계속 미안해 나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아긴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도마와 잘자 사랑해 응 울지 말고 안 울어 하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긴아 눌러서 말하기 할 수 있어? 네 아아아 귀여워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도희 언제부터 봤어? 6살 때부터 봤어요. 지금 몇 살인데? 10살에서 9살이요. 진짜? 그러면 6살 때부터 봤으면 4년을 봤다고, 나를? 네. 제일 처음으로 본 영상이 뭔지 기억나? 아니요.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4년 봤어? 네. 그러면 나한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거나 여기서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으면 말해볼래요? 똘똘이 채널 구독 많이 부탁해주세요. 킹도희는? 여기 킹도희야, 말이야. 너 4년 봤다는 거 뻥이지, 자식아. 야, 솔직히 말해. 너 똘이 똘이 한 10월부터 봤지? 아니요, 10월부터는 아니고 8월 중이요. 8월부터 봤어? 네. 왜 4년 봤다고 했어? 좀 말하기도 했어. 말하기도 해서 4년 봤다고 해서 기억 안 난다고 했어? 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귀엽다. 알겠어. 그러면은 킹도희로 삼행시. 킹. 도희는? 네, 도. 어... 자, 이. 할 게 없어요. 오케이. 자, 킹도희에서 킹. 도희는? 도. 어. 이. 할 거 없어요로 너무 훌륭한 삼행시 지어주셨습니다. 박수. 고마워, 킹아. 너무 즐거웠어. 네. 고마워, 안녕. 도이 바이. 도아이. 도아이 말고 도이 바이 해줘야지. 도이 바이. 도이 바이. 고마워, 나가줘도 돼요. 나한테 듣고 싶은 얘기 없어? 귀엽게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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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이라고 해줘. 하하. 와, 지금 긴도희 매니저로서 내가 그 누가 시켜도 안 하는 애교를 지금 매니저님이 시키신다고요? 아, 뭐 안 해,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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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시범 한 번만 보여주시면 할게요. 뭐해, 뭐해, 뿅. 자, 여기까지 우리 매니저님의 귀여운 애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이 바이, 뭐해, 뿅. 어떻게 하라고? 뭐해, 뭐해, 뿅. 오이시쿠나레, 오이시쿠나레, 뭐해, 뭐해, 뿅. 이제 너 가. 아하하하. 동그랄게 안녕. 도이 바이러가. 하하하하. 여보세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애교를? 하하하하. 제가 지금 방송을 이제 2024년이면은 해수로 6년째에요, 이제. 네? 6년만에 애교를 했는데 멤버로서. 그러시구나, 네. 본인도 한 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준비하시고. 이게 박제정치라는 거.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받아 쉬고 하나 둘 셋 넷! 안하면 탈퇴해야 된다 뭐해 뭐해 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